코로나,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밖에 문화가 없다, 거의 왜? 그란데, 그란데, 시원한 거. 위드 아이스 하니까 아저씨가, 응, 이거 말하냐? 이래서, 오케이, 시, 시. 위드 아이스 하니까 아저씨가, 응, 이거 말하냐? 이래서, 오케이, 시, 시. 맞냐, 아타야. 젊은emas. 아, 이거 생각도 못했네. 휴게소가 있네, 있기는. 기가 막히네. 야, 사람 사는데 다 똑같이 휴게소가 있겠나? 아, 하척제. 죄송합니다, 약간 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 뺀 아 mountain, 요, 이게 아, 여기 지역 이름이 przysz구나. 마이타나! 마이타나 위해서가 어, 마이타나 마이타나는갑네, 여기서 사람들이 야, 먹을 것도 파네 햄버거도 팔고, 샌드위치도 팔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하나? 햄도 있고, 참치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맛있겠네 야, 조기스러운갑다 라즈야 니가 아아를 주문해봐라 니 아아 주문하면 진짜 야, 내가 하달라고 다 해줄게 나는 여기 배설나가지고 더운 지방인게 커피를 차게 안 마시지 니 모르나,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밖에 문화가 없다 외국 나가도 미국 아이스 아아 아메리카노 문화는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있는 데는 없을끼라 한국식 커피 문화가 여기로 넘어오면 대박나지 않겠습니까? 원두가 여기가 맛있는데 뭐 먹어도 되겠나 그게 아아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노 카페 그란데 시원한거 이빨 시리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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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들고 갔을때 아메리카노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컵 지지 지지 야 대박 형이 아이스를 했다 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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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메리카노 형이 했다 니가 한게 알고 네 형이 했다 니는 가만히 있어 니는 한것도 없지 형이 다 했다 오늘 해달라는거 다 해주니까 내가 했다고 근데 위드 아이스하니까 아저씨가 음 이거 말하냐 이래서 오케이 위드 아이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시곤하거든 이거 아이스티를 먼저 먹어봐야 돼 형 몸이 많이 많으셨습니까? 커피 좀 드릴까요? 아이스티 좀 드릴까요? 우와 머리 뛰어네 와 온몸의 세포가 뛰어나기 시작했어 와 커피가 원두가 좋네 확실히 남미 원두들이 좋은거 알지 아메리카노들이 근데 베네수엘라이 병사가 잘 안되가지고 수입을 많이 한답니다 와 이게 이 나라 원두가 아닌갑네 뭐 어쨌든 간에 남미 아이가 남미는 원두가 좋다더라 뭐야 아이스티